경기 3대 교부 언니스 캠프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2021년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10편 81편 10절 말씀을 붙잡고 제가 느낀 붙잡은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며 믿음의 입으로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의 입으로 모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의 입으로 먼저 나를 살리고 먼저 나를 살려야만이 영적 파수꾼이 되고 영적 서민소서 서고 그 다음에 영적 의사로 영적 의사가 된다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올해 구역 직여의 사역자로 임명이 되었는데 부족하지만 순정하는 마음으로 사역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의 가정과정을 기도로 조장과 한 팀이 되어져서 기도로 동력하고 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자 조장 모임을 통하여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첫사랑의 설레임이라든가 또 영적 무감각증에 내가 조금 빠졌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그리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또 좀 게을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강단 말씀을 꼭 붙잡고 이런 사역자 직분을 통하여서 제가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경기 3대 교구 사역자 조장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채우시는 응답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지역과 가문과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본당헌당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두 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을 강론할 때 온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이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하여서 경기 3대 교구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병든 곳 아픈 곳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영적 문제 모든 숨은 문제도 말씀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낸 세례요한 덜어낸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역자 주장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생활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좀 새로운 교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기초를 든든히 합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초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런 사역을 앞두고 이제 조장 훈련 메시지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참고하셔서 이제 메시지는 그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또 인도받게 되니까요 그 흐름을 잘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바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갖고 계신 분은 교제를 활용해도 되고 내가 그거를 구입하고 싶은 분은 인터넷으로든 이렇게 온라인 주문을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매주 교제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교제를 보셔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여러분이 다 사역자 조장님이고 예비 사역자 조장님이시니까 조장으로서의 준비와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경기 3대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금 잘 누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또 화면으로 보실 텐데 저는 이제 여기서 혼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막 소리질러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한강변 한강변을 제가 조깅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운동도 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도 정리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굉장히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정말 보금으로 행복 누리는 시간을 또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내가 운동을 안 하면은 나이 들면서 몸에 이상이 오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운동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는 보금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보금 누리면서 운동도 하고 운동하면서 묵상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해주면 땀을 흘리고 하면은 피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피부라는 것은 아무리 이게 두들겨도 그 건강미를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매일 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내 영적 상태도 또 관리하고 그런 날마다 정말 성령축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강단에서는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이 불신앙에 빠질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에게 계속 염려거리 온다 계속 막 갈등이 생긴다 그거는 정상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개인이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믿음의 인물들 일곱 랩런트들 어땠습니까? 평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와 환란을 겪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불신앙거리와 근심 염려 문제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민수에게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 코앞에 왔습니다 가네스 바네아라고 이제 거기서 정탐꾼 열두를 보내죠 그런데 여우수와 갈래 빼고는 다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저 거인들이 있다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막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다시 가자 저 애국으로 가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열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구원하지 않았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를 못 믿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신 것이오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가지 기적으로 구원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도 당연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나가시겠구나 내 가정의 가난을 정복하게 하시겠구나 내 지역의 가난을 정복하게 하시겠구나 내 산업의 현장 내 업의 현장을 현장의 가난을 정복하게 하시겠구나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1편 10절의 원단의 말씀이 뭡니까 채워주신다 이전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전에 뭐가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 어마어마한 흑암 저죽 가운데서 너를 열 가지 그 기적으로 인도하여 낸 나는 전능자 아니냐 구원자 아니냐 스스로 있는 여호와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 네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입을 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흑암 저주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발판 삼고 간증거리로 바꿔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언약 잡고 딱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 정말 이 시간에 믿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열매는 믿음 따라서 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이제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서 답답한 일 있습니까 뭐 문제 갈등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바로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뭐 갈등할 거 없다니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대로 따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부터 회복하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응답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려질 거고요 그럼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생활 기초를 오늘 보는데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냐 다 아는데 한 가지를 몰라요 뭘 모르냐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도 틀리게 알고 있어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저 모슬렘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다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요 뭐 그냥 뭐 복주는 분 아니야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죄 문제 사단 문제 열두 가지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하죠 영적 문제를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죄와 사단과 재앙 지옥의 배경 저주 이 삶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개인과 가정에 밀려들어오는 영적 문제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고 여기 다 지금 빠져있고 고통당한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자격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난 자가 아니고 똑똑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 능력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슨 성격이 쾌활한 자, 많이 배운 자, 똑똑한 자를 원치 않으세요 부자, 돈 많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알고 다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고백하고 계속 여기에 뿌리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요 정말 언약 꼭 깨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흑암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지역에 가문에 가정에 모든 회사에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대교구 40일 집중 훈련을 했죠 그러면서 참여한 많은 분들이 정시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포럼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영접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사문을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림 속에서 이제는 영접 운동이 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꾸 훈련을 또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전도인의 기초입니다 이 전도인의 기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앙 발판 열 가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기초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도자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란 단어는 이거는 불신자의 단어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하여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도요? 그렇습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부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냐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이 회복할 때 내가 승리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셉 됩니다 분명히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흑악 꺾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악 꺾고 그러면서 그 다음 발판이 뭡니까? 전도인의 기초 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죠? 우리 단임 목사님은 찬양을 그냥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의 근본제 나의 모든 죄악과 흑암 저주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진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반석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흑암 결박하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나를 속이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전에는 그냥 책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또 성경 책이 겉에 보면은 이 겉이 빨간색 너무 딱딱하고 뭔 말인 줄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야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생명이구나 성경이 생명의 책이구나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책이 아니구나 그러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만 계속 뿌리내리면은 내가 치유되고 성장하고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것이구나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뭡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먼저 뭐냐면은 나 자신이 뭡니까? 내가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내 안에 성령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처해 있는 곳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이제는 성교지입니다 어디를 가는 곳도 있지만은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죠 내 가정이 우리 지역이 또 내 직장이 그렇죠? 다 성교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성교지죠 우리 지역에 불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성교지죠 그런데 나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 생명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죠? 내가 있는 곳은 성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양만 잡고 영암만 뜨여줘도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일곱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또 화를 당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전도자로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서 교회 방향 따라서 우리 또 목회자 방향 따라서 또 교회 시스템 모든 이 지교회 또 대교구 교구 구역 이 시스템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생사 화복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이제 그 축복과 증거 가지고 이제 마음껏 이제 복음 전하고 많은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쵸?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도 하나님 손에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축복이 그렇다면은 뭡니까?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영혼 영적 축복부터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부터 헌금부터 훈련부터 기도부터 그쵸? 다 욕적인 거 먼저 해보고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 좋고 또 경제 축복 받는 분들 보세요 딱 우선순위 확실합니다 딱 우선순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이 되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덟 번째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언제 해야 되죠? 바로 지금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언제 합니까? 언제? 지금 제가 전에 어떤 한 여자 장로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리고 현장도 많이 다니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막 그 옆에 막 암투병하고 막 꼴딱꼴딱하고 이런 분은 더 오히려 오래 살아 그런데 아주 멀쩡한 분이 갑자기 가더라니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갈지 그래서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 이제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같이 전도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할 게 뭐가 있나요? 전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평생 내 문제에 바빠가지고 한 영혼도 못 건지고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내세 내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불신자들이 빨리 죽기 전에 이제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해줘야 되겠죠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전도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냐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은 낙은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전도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하늘 창고에 쌓는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음은 다 똑같이 받지만 이 천국에서의 상급과 멸류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 고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의 결론 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그러면 평생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노예포로 속국됩니다 내가 전도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명 잃어버리고 전도에 관심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관심 없다면 그런 걸 내가 다 놓치고 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사명 회복하고 내가 정말 이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전하다 가야 되겠다 이런 정말 전도에 결단하고 결론 내리는 오늘 가장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 백성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 찬송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구원의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제 볼지어다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두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 아닙니까? 영원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 개인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내게 주신 단란트 그리고 직분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까? 개인 미션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뭐냐 복음 전파에 절대 계획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현장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미션은 뭐냐 내 업의 현장 그리고 내 지역의 현장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40일 집중훈련 받으신 우리 분 중에서 우리 송탄에 또 슈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정금석 집사님 이제 슈퍼에서 이제 어디 안 가도 슈퍼에 앉아서 예비된 사람들 오면 복음 전하고 영접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대표 우리 경기 3대 교구 대표 중직자이신 우리 김원호 장로님도 그 다니는 직장에서 거기서 계속 전문교회 지금 말씀 운동 하시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아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비되어 있구나 다 와 있구나 이미 내 코앞에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언양만 잡고 이 눈만 뜨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 와 있다니까요 지금 다 와 있어요 우리 회사에 우리 부서에 내가 다니는 부서 우리 지역에 다 와 있다니까 응답이 영안을 빨리 뜨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예원교회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교라는 비전을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원교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인도하셨습니까 2, 3, 7 보금화 또 이것을 위하여 이제 사천말씀운동 따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천말씀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사천말씀운동 2, 3, 7 보금화잖아요 계속 우리 성경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 이전에 문제점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전도자로서 전도인의 전도자의 기초를 우리는 준비할 때 가장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의 동기입니다 동기 내가 왜 전도하느냐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내가 동기를 올바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키니까 전도합니까 부응시키려고 전도합니까 내가 복 좀 받아보려고 전도합니까 그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에 머물러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도대체 동기가 뭡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 사단과 지옥 재앙 저주에서 이 열두 가지 문제에서 억만 제약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이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았구나 이게 어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음전하잖아요 정말 우리 우리 경기삼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전합시다 우리 복음전해요 정말 이거 누리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이 참된 시작입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구나 이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결자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구나 그럼 내가 지금 할 게 뭐가 있냐 복음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죠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에는 종교생활하다가 교회 떠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 내가 전도 전도라는 이유가 없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전혀 없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 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전도라는 사명이 저에게 없다면 저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어디 해외 세계 일주도 아니고 전혀 저는 관심 없어요 왜? 보고 말고 나니까 천국이 뭐 제일 좋은데 그렇잖아요 전도 아니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정말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정말 오늘 밤에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에 절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저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전하 복음 전하다 가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복음에 정말 전도의 결론 내리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전환점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결론 내렸다 그러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너에게는 전도선교에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맞습니까 구원 받은 게 정말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생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 놓고 나중에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방법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역을 보금하고 회사를 보금하고 그 현장을 보금하기에 하여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누군지 모르니까 보금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행복하게 누리시면서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 어떤 기도 물론 전도 대상자 놓고도 계속 기도하시고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기도 우리 그 대구에 어떤 다락방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네일샵 네일샵의 직원이 거기가 장로님이 하는 곳인데 직원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기도했대요 밤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막 영혼을 붙여주시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나요 하나님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나요 하나님 나도 전도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받을 자 좀 붙여주세요 나한테도 이 정말 열두 가지 문제 빠진 사람 복음받을 제자 붙여주세요 울면서 기도했대요 밤에 울면서 여러분 영혼 붙여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산지가 지금 몇 년인데 한 명도 제자를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나요 하나님 나에게도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이 지역 살릴 이 현장 살릴 하나님이 숨겨둔 자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됐다면 나를 먼저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전도합니까 천만의 모습 몇 명 끌고 와라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물론 한 번 올 수는 있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한 분의 기도를 통하여 지역 보금화할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 회사 전문 현장을 살릴 그 작정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어서 마지막 3번 그 다음에 내가 영접을 했다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내가 영접만 시켜놓고 이 양육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사생자 사생자만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육을 갖다가 맨날 전도사님 해주세요 맨날 전도사님 해주세요 그러면은 절대 부응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곳은 그 지교에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교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많은 영접 운동을 하고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영접의 전문가 영접했으면 다락방 EBS 새가족 이런 여러분이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다락방 이렇게 한 개 두 개 하면 되는데 많이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보고 또 따라하는 성도 이 평신도 제자가 또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보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지역은 산다 그 현장은 산다 여러분 정말 원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전교회 퍼스트 무버 이미 작정한 거 항구자 이상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교구에서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받고 하는데 안중에 안중에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 그 어떤 랩런트가 중학생 랩런트가 우리 단임 목사님 강단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가 엄마 나 용돈 모아놓은 거 있지 나 그거 항구자 드리고 싶어 중학생이 이제 중1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걸 드리면서 엄마가 충격을 받고 약을 하면 엄마도 할게 아빠도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 3대 교구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 퍼스트 무버 운동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여하면 되어져요 다 참여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역지교회입니다 우리 사약자 조장 1일 수련회도 했는데요 그때 막 말씀 받고 같이 이제 결단하고 막 어떤 구역들 보니까 이제 CVDIP를 막 올리셨어요 막 결단하고 그러면서 벌써부터 막 이렇게 구역지교회들이 막 회복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사약자 조장님하고 팀이 돼가지고 막 구역 식구들 이제 신방 다니고 막 전화도 하고 신방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구역 성도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더래요 구역장님 오신 사약자님 오셨냐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구역지교회가 뭡니까 같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는 현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입을 크게 여는 현장 구역지교회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약자 조장님만 팀이 돼도 구역은 살아난다 모든 성도 랩런트들을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에서 또 본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훈련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이제 기초반 성경반 또 우리 이제 세가족 5주반 이제 이런 데 맞춰서 그래서 나는 좀 말씀사약자로 이렇게 이걸 내용을 준비해야 되겠다 기초반으로 또 들어가시고 성경 보고 싶다 성경반 근데 이제 내가 신앙에 너무 기본 기초가 없다 그러면 세가족 5주반으로 이렇게 많이 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뭡니까 이제 이 설명절 이제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가문 보구마 이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못 만나는데요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정말 이 보좌의 축복으로 흑안 꺾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그런 깊은 소통과 사귐 속에서 정말 나를 먼저 살리고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2, 3, 7 빈고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 지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초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 구원받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말씀 보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역자 주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생활 기초 귀한 내용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안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불신앙들이 밀려옵니까 이제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고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고 이제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입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장소에 이 지역에 이 사업장에 이 회사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제자 찾아 세우라고 보내셨어 하느니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미션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들 사학자 주장들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영혼을 붙여달라고 이제 나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영생 주의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지역에 정말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회사에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소원인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경기 3대 모든 사회자 성도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들러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영원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랩너트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전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들 랩너트들 현장에 우리 사회자 소장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당헌당의 퍼스트 우버로 아버지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해주시고 모든 구역지가 회복되며 훈련 속에서 이제 가문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번 설명절 때 가문 보고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소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만으로 찬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성사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들 우리 사익자 주장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들을 걸음걸음마다 붙여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사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설명절 때 가문보고마의 큰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숨은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증거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